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평론 입니다 오늘 바로 다뤄드릴 노선은 바로 동해선 입니다 일단 부산에서 기장군을 잇는 일단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부산에서 기장군 그리고 이제 울산광역시 그리고 포항시 그리고 영덕군 울진군 삼척을 통해서 강릉 추후에는 고선까지도 연결이 되는 아주 장기적인 노선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016년 11월 22일에 개통되는 동해 남부선 구간 이제 부산에서 기장군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노선 자체는 65.7k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전역과 거제해마지역 그 다음에 거제역 교대역 동래역 안락역 재송역 센텀역 백스코역 신해운대역 송정역 오시리아역 기장역 그래서 일광역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렇게 울산까지 연장이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상당히 그 동해선이 논의된지는 오래됐다고 합니다 96년부터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울산시에서 약간 재정적으로 협조를 안 해줬던 모양입니다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울산시와 부산시와의 약간 좀 재정적인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20년에 걸쳐서 공세가 된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세가 상당히 오래 걸렸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경강선이란도 비슷한 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노선 이름과 기존 지하철 노선 동해선의 영명과 부산 지하철 노선의 영명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환승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구조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이 만약에 부전역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약간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동해선의 부전역인지 아니면 1호선의 부전역인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승역도 아니더라고요 좀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도가 그래도 추후에 건설되는 전철 노선도를 상당히 잘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좀 요거를 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해선이 시작되는 부전역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부산 1호선의 부전역은 여기입니다만 동해선의 부전역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거리상도 아주 멀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거리가 꽤 있고요 만약에 부전역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도대체 어느 부전역에서 만나야 되는지 약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전역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거제 해마지역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거제역 그리고 거제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승이 되죠 부산 3호선이랑 정확하게 환승이 되는 위치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역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환승이 되죠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역명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동내역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동해선의 동내역은 여기 위치해 있는데 부산 지하철의 동내역은 이쪽에 위치했단 말이죠 부전역보다도 더 멀고요 이 역명도 상당히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역명인데 도대체 왜 동해선의 역명을 동내역이라고 정했는지 차라리 낭민역이라고 했어도 상당히 거리가 있을 텐데 그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동내역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차라리 연산역이라고 하기에도 또 그러네요 좀 애매한 위치이긴 한데 좀 더 다른 역명을 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안락역입니다 안락시장이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역명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겹치는 역명이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원동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통할 때 열리지 않는 역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강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이 좋을 것 같은 원동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속역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센텀역입니다 센텀역 같은 경우에는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아마도 센텀시티역과 상당히 영명이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센텀파크 1차 아파트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센텀역으로 정해도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센텀시티가 위치해 있는 곳이 약간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센텀역으로 영명을 정했어야 했을까 그리고 센텀시티역이랑 영명이 헷갈리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를 저는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스코역인데요 백스코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환승을 시켜주면서 좀 더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센텀시티역에서 좀 차라리 센텀시티역이라고 이름을 짓고 환승을 시켜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백스코역이라고 해서 시리미술관역이라든지 센텀시티역 간의 거리가 상당히 짧은 편인데 그 가운데 또 백스코역을 위치시킴으로써 이쪽에 사시는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교통적으로 호회를 받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승이 안 되는 점은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쪽으로 이제 가보면은 산을 뚫고 들어가서 터널 구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해운대역입니다 이쪽이 이제 서울의 강남이라고 불려지는 해운대 지역인데 실제로 이제 정말로 해운대인 부분 해운대 달맞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고요 해운대 해수욕장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해운대와는 약간 좀 거리가 행정상으로는 해운대 동이긴 합니다만은 바다를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달맞이 공원까지 가기에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숙지를 하시고 정말로 해운대를 가고 싶으시면 아마 해운대역 쪽으로 가서 내리는 것이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역시 동해선이다 보니까는 그 역간의 거리가 상당히 지하철보다는 더 널찍널찍하고요 운행속도가 그만큼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경강성이랑 노선색도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코레일블루라고 해서 약간 밝은 파랑의 느낌을 주는 그런 노선인데 그렇게 운행속도도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역은 송정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폐역역이 있고 이번에 개통되는 역은 아마 송정역 이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이름을 갖고 있는 영명인데 오시리아역이라고 적혀 있어요 왜 오시리아역인지 구체적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시리아역이라고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근처에 부산국제외국인학교도 있고 좀 유국적인 이름인데 아마 요거랑 관련이 돼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한번 해보게 하는 그런 영명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쪽은 기장군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좀 더 올라가다 보면은 기장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종착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11월에 뚫리는 역 중에서 마지막 종착역인 일광역까지 이렇게 되겠고요 추후에 계속 연장이 돼서 내년 정도에 포항까지, 울산까지 가는 그런 연장선이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시속 같은 걸 보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시속 같은 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차근차근 기다려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기다려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울산구간은 개통 예정이 이제 2018년 하반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하반기까지 기다리셔야지 이제 태화강, 울산까지 이동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금방 뚫리는 동해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언제나 그랬듯이 좀 최근 시사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 닫았나요? 네 제가 다 닫았던 모양입니다 일단 네이버로 가서 동해선에 관한 정보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신사이드에 가서 동해선에 관한 내용들 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선 쳐보면은 나오는데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라 경강선과 동해선이라는 이름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상당히 좀 비교를 해주는 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가 생겨서 보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동해선과 경강선 둘 다 2016년 개통되었거나 개통 예정인 노선이다 두 노선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존재한다 그럼 이 두 노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왔다 동남권 전철 동해선과 수도권 전철 경강선의 공통점 첫째 도심권과 외곽을 연결한다는 것이다 경강선은 판교와 여주 외곽을 연결하고 동해선은 부산 도심과 부산 울산의 외곽을 연결한다 덕분에 도심과 연결성을 높여주고 관광 수요와 개발의 바람을 가져온다는 것이 장점이다 대신 개통 직후의 수요는 적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했는데 경강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울 도심까지는 연결이 안되지만 동해선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중심, 시중심과 동해에 위치한 중소도시 작은 마을까지도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동해선의 역할은 좀 더 대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구간이 지상인 광역 전철이다 경강선, 동해선 모두 영업거리가 60km대이다 동해선 부전, 태화강, 경강선, 판교, 여주 따라서 표정 속도가 빨라서 도심과 외곽을 빠르게 연결한다 대신 광역 전철인 만큼 수요가 적을 수 있다는 것 역간 거리가 길다는 것이 단점이다 사실 근데 역간 거리가 길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도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역간 거리가 짧아서 표정 속도가 너무 안 나오는데 도시 외곽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길게 잡아야지 속도가 그만큼 많이 나오고요 그만큼 시간도 외곽에서 사시는 분들도 아끼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차량이 동일하다 차량은 두 노선 모두 사량이다 이 차량은 고속주행이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서 차세대 고속간선전철을 준비하는 과도기에 다다랐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한 단점은 거의 없다 경강선과 동해선은 아득히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노선 색상이 혼동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비할 때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차는 사실상 경강선과 동해선이 동일하게 동일한 스픽으로 사용이 될 예정인 것 같은데 경강선 같은 경우는 육량으로 좀 더 확장을 해도 나쁘지 않을 정도 최근 운행객의 이용객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육량으로 눌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동해선 같은 경우도 사실 육량으로 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부산 지하철 시내를 이어주는 서울의 중앙선 같은 혹은 경인선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육량으로 늘려져도 충분히 이용객들의 쾌적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량보다는 육량으로 바로 늘려서 운행해야 된다는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바로 노선 색상인데요 일단 부선의 지하철 노선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호선이 있습니다 경강선 같은 경우에는 4호선이 경강선과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노선 색상에 약간 헷갈린다든지 그런 점이 없겠습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4호선과 동해선이 만나 접점으로 지나서 지나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해선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사실상 4호선이랑 부산 4호선이랑 헷갈릴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코레일이 왜 그런 노선 색상을 고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서울역이라든지 회원 쪽에 자주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가게 되면 제가 가끔 가다가 1호선을 타야 되는데 4호선을 타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철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이제 부산에 서버와의 통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이제 경강선 경강선이 아니죠 동해선과 4호선과 만나는 쪽으로 해가지고 노선 색을 코레일블루로 정했다는 점이 약간 좀 쇼크인 것 같습니다 뭐 노선 색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0명 결정에도 사실상 동해선에는 좀 많은 문제점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안타깝고요 혹시 뭐 추후에 0명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지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경강선과 동해선의 차이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사기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경강선이 2008년에 착공이 됐다고 하는데 동해선 같은 경우는 92년에 착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두 노선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마는 동해선 같은 경우는 정말 이 92년에 착공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거의 뭐 20몇 년이 걸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공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기장 군민 혹시 아니면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숙원해왔던 그런 노선이 이제 서야 열리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배차 간격이 비슷한 수의 노선 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경강선은 평시에 15분에서 25분 정도의 간격으로 다니는데 동해선은 이제 출퇴근 시간에 15분 평상시에는 30분 이상으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약간 좀 쇼크가 놀라운 부분인데 사실상 부산 시내를 연결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중앙선 정도의 배차 간격으로 해줬어야 되지 않는 건가 싶은데 평상시에 30분 이상으로 운행을 한다니 요건 약간 좀 어 조금 네 뭐라고 할까요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배차 간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뭐 일광태화 간격 그러니까 울산까지 개통을 하면은 2018년에 개통이 된다고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 맞나요? 2018년 하반기에 개통이 하는데 2018년에 태화강구간까지 개통을 하면은 배차 간격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30분인데 평상시에 그 이상이면은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따라주지 않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음 그렇습니다 뭐 노선색이 비슷하고 전동차도 동일한 스펙의 모델이 운행된다는 점에서 비슷하면서도 동아리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만 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DC인사이드가 느렸었는데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철도 갤러리에 들어가서 동해선을 쳐서 동해선 요즘 동호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트렌드를 한번 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선 쳐서 검색을 했습니다 동해선 전철 토큰식 맞나보네 라고 운님께서 써주셨습니다 네 뭐 수도권 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카드 일회용 교통카드를 500원 보증금을 넣어서 이제 나올 때 500원을 다시 환급받는 형식이었는데 뭐 동해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큰식으로 된다는 어 제보를 주셨습니다 어 근데 좀 특이하네요 요거 이 스크린을 보니까 동해선이 노란색 선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경광선 같은 경우는 요런 디자인이 전부 그 노선 색대로 코랄블루 색으로 나오는데 동해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온다는 점이 있어서 어쩌면 동해선은 노란색 노선이 되지도 않을까 하는 약간의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토큰 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어 네 그런데 아직 뭐 스크린 상으로는 뭐 일회용 교통카드라고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개통적인 되기 전에 아마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가지 의견을 남겨 주셨는데 시간 있으신 분들은 디신사이드에서 동해선 검색하면 나옵니다 해당 포스트 구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동해선 요금은 어떻게 됐냐고 초이부님께서 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어 부산 청소년이면 920원인가 찍히는데 코레일 운행이면 720원 찍히는 거 아니냐라고 어 나와 있습니다 어 보니까 이제 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카드를 이용하면 950원으로 찍힌다는 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어 동호회 여러분들이 남겨 주신 글이기 때문에 어 참고 하실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가 됐습니다 어 동해선 이었구요 어 처음 수도권을 벗어나서 동남권 노선을 다룬 영상이었구요 어 이 영상이 마음에 졌으면 좋아요 버튼을 마음에 안주셨으면 싫어요 버튼 눌러주시고 항상 구독하기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